네. 오늘 본격적인 주제는 우리가 몰랐던 몽골어 잔재. 몽골말이 예를 들면 뭐가 남아있는데요? 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우리 단어 가운데서 약 500개 정도가 몽골 단어예요. 대표적인 게 세상만사 모든 일이. 송골매? 송골매. 아 그것도 몽골말? 송골매가 그 매 자체가 몽골어로 송골이라고 하고 보라매 공언할 때 보라매. 보라도 보로. 매 이름이 보로예요. 그래요. 몽골어에서 나왔습니다. 몽골어에서 나왔어요. 오늘 4부에 송골매 노래 나오네요. 세상만사. 마누라도 그래요? 요거가 일단은 약간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몽골어로 왕비가 마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라는 것이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마누라가 이제부터는 왕비처럼 좀 대주세 좀. 몽골어로는 왕비란 뜻입니다. 무술이 사돈도 몽골에서 유래된 말이라면서. 그러니까 영조의 친엄마 숙빈 최씨가 무술이 출신이지 않습니까? 무술이는 몽골어로 소녀라는 말이고 사돈. 우리가 약춘 한 잔 하네. 하게 사돈은 몽골어로 일가 친척이란 말입니다. 그렇구나. 또 다른 몽골어가 있나요?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씨름. 씨름? 우리가 강호동 씨 씨름도 그 경기 자체를 몽골에서도 씨름이라고 해요. 두레박 있잖아요. 두레박도 몽골어로 두르라고 합니다. 한 500개 정도로가 쓰이고 있습니다. 몽골 잔재가 정말 많군요. представляете. hous! homes! 감사합니다.